뭐예요? 굳이네! 오늘 앞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제가 힘주고 왔거든요. 오늘은 좀 힘 많이 빼버렸죠, 제가? 대신 팔에 힘줬으니까 괜찮아요. 오늘 아침에 헬스장! 제가 오늘 커플이에요. 이거 진짜 예쁘다, 근데. 여기서! 나 이거 살 거야! 이게 진짜 걸지게 예쁘네. 오, 복근! 패딩을 열었다면 복근이 나아버리네? 복근을 위해서 청담반점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짜장면을 보고 진짜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저 짜장면이 저기 안에 들어갈까?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먹으면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먹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목소리를 터졌어요 다시 올려봐 우와 옷이 너무 어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소개해 주세요 셔츠 그런 거 어 시즈로 셔츠에 탱크 타웨라고 하잖아 오 오 그거 다 벗어서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? 탱크 타웨어 와우 진짜로 이거 너무 약간 탱크 보이! 탱크 보이! 동수는 가짜 배네요? 배낸 줄 알았더니 옷이었네 오늘은 마음이 노려요 왜요? 의상에 제가 노출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는 뭐 저희 멤버들 다 평소에 그냥 길 다니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신고 당했잖아요 고성방가로 시원한 날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똑같은데? 고맙습니다.